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잘 들려요? 이거 회사 걸로 안들어왔나나? 쳐봐야겠다 아! 들어와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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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걸로 다행이다 오늘은 너무 뿌듯해요 트위터도 올렸고 늦지도 않았어요 제가 첫번째 브이보이스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다연이 안녕 아 저 너무 배고파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할게요 남겨놓은 나의 마지막 초코파이 초코파이 오늘은 지각쟁이 아닌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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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초코파이 두개인가 세개인가 이거는 레드벨벳 초코파이래요 음 맛있네요 떡국 쌀그릇 떡국 쌀그릇 먹어도 주연이한테 반말할 수 없어요 언니니까 초코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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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여먹으면 진짜 맛있어 초코파이 이거 간식이에요 간식 먹고 저녁 이따 먹을거에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네 알면 말해줄텐데 초췌가 뭐지? 초췌가 뭐지? 초코파이 최고 몇개? 아 나 이거 알아들었다 최고 그래도 여섯개? 일곱개? 까진 먹어본거 같은데 한번에 한번에 음 저녁은 글쎄요 나 못먹지? 음 어제는 고기 먹었거든요 저녁은 아 마트에 판대요 이거 오늘은 나 뭐 먹지? 음 피자 먹고 싶어요 안녕 초록이 안녕 초록아 안녕 아 김치찌개 맛있겠다 비오 안녕 나 엽떡 아 순한맛 맛있겠다 나 순한맛은 먹을 수 있다 맛있겠다 엽떡 맛있겠다 엽떡 아저야 우리 아퉁이들 아스트로 우리 겸댕이들 동생들 어제 더쇼 1위 했죠? 앗 더쇼가 아닌가? 쇼챔이었나?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? 오늘 무슨 요일이죠? 그래요 제가 더쇼 아 1위 한건 기억하죠 그래서 헬로비너스 단카방에도 엄청 엄청 어 축하한다고 올렸죠 왜 헬로비너스 단카방에만 올렸냐 어 우리 아스트로 동생들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기뻐했어요 야완이 안녕 그쵸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더쇼였죠 맞아요 일단 오늘 브이보이스는 30분이예요 연결이 안좋은거 같은데 근데 됐나? 응 연결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? 내 핸드폰은 연결 안된다고 뜨는데 학자의 연락이 안 될거에요? 그런게 지금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알 수가 있어요.